지금 춘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춘천에서 내려오는 북한강이구요 내일모레 개천절이구요 어 그날 태풍이 온다 그러네요 10월 3일 거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100만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100만 태극기 집회가 2백만 태극기 집회가 모일 것 같네요 10월 3일 날 멀 왼쪽에 사막산이 보이고 저게 무슨역이지 경춘선 이곳은 왼쪽이 보이는게 사막산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서울에서 7시에 나와서 지금 오후 5시 다시 갑니다 춘천까지 관련된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천 엘리시안 1.5km 남았고요 조금만 더 가면 강천입니다